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스트 경영학부 소속이자 기술창업교육센터를 맡고 있는 강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서 네이버TV에 작년에 저희 컨퍼런스 했던 걸 제가 싹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더 없어져가지고 아 오늘은 그냥 제가 느끼는 말을 편하게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제가 거의 제일 처음에 여기 도착했는데 제가 부산에서 8시 비행기를 타고 왔거든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울산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김해공원을 가서 저희가 이제 아침에 1등으로 제가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양복에 넥타이까지 메고 왔다고 센터에 뭐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침에 날씨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아침에 날씨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잠시? 그래서 아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좀 다들 너무 급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꼭지도 좀 줄였고 좀 천천히 릴렉스하면서 제가 느낀 말을 좀 오해하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혹시 유니스트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총장님이 시켜서 제가 합격한 거를 꼭 하는 건 아닌데 간단하게 패스트 팩트만 몇 개 말씀드리면 저도 못 외워서 적어왔어요. 저희가 2009년도에 설립이 돼서 이제 8년차 됐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444분이 지금 계시고 되게 놀라운 숫자는 교수님들 평균 연령이 41.6세. 네 굉장히 어리죠. 41.6세고 저희 과 경영학과인데 저희 과에 가장 어렸던 교수님은 30살에 임용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린 젊은 학교고 지금 학부생이 한 3,800명 정도 있고 대학원생이 1,600명 정도 있습니다. 저는 기술창업교육센터를 사실 맡은 지는 1년밖에 안 됐고요. 그렇지만 액션 행동대장으로서 3년 동안 운영을 해왔고 저희 창업교육센터는 미래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제너럴하게 대학의 입장에서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사실 저도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다른 학교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기 김도연 교수님 말씀하신 거 많이 들었는데 김도연 교수님께서 너무 학교에 전반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느끼는 말을 좀 더 설명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한 네 가지 꼭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이 부분은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동그만 분 동감을 하실 거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거는 없고 사실 대부분 동의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대학에서 창업을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 디베이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분들은 창업을 가리킨다고 하면 어떤 스킬이나 이런 걸 가리킨다고 보시면 보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가리키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라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교육의 입장에서 창업 어떤 기업과정신이라는 거는 학생들이 사실 이거는 창업을 하든 연구를 하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세우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학생들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 검증을 해보고 그걸 다 잘 해석을 해보고 다시 가설로 돌아가는 어떤 이런 프로세스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렇게 학생들한테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가리키고 제 수업에서는 학생들한테 창업이 꼭 회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 유니스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학원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비즈니스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관찬가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던 연구를 하던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학생들의 피드백이 많이 왔던 것 같고 사실은 이 네이처 vs. 널처에 대해서는 교육을 타고나는 거냐 아니면 교육에서 가리킬 수 있을 거냐 라는 부분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디베이트가 있어 왔고 사실 이게 뭐 하나의 진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느끼는 학생들을 보면서 느끼는 답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사실 제가 토이스토리는 만화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거라지 세일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장난감들이 끼어다니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거기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라지 문화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글도 많이 기고도 많이 하셨지만 특히 저는 거라지 세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게 어렸을 때부터 온 가족이 비즈니스 환경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되게 좋은 문화인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보시면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이 그런 걸 좀 해줘야지 저희가 많은 리소스나 퀄리티 있는 학생들이 많이 매출이 돼야지 이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가는 선순환의 어떤 구조를 돌아가는 어떤 원천이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걸 저희가 잘 하고 있느냐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는 너무 창업의 스킬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한번 경험해 보고 배워보고 한번 인플리멘테이션 해보는 거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나름의 어떤 느끼는 이 퀘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답변인 것 같고요. 그러면 창업교육센터는 과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아마 이 부분은 대부분 많이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넘어가면 저희 역할은 대부분 교과를 저희가 이제 사실 센터가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학과에 소속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부 소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학과, 경영학과에 소속이 돼 있다가 지금은 본부의 산업, 산학협력단 밑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교과목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오퍼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 관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협조를 구해서 여기에 맞는 교과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데 배치마킹을 해서 이런 과목들이 있던데 혹시 다음 학사 플랜을 짤 때 좀 참조해 주십사 하는 정보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교과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젝트 타입의 교과를 운영할 때 저희가 지원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창업 프로젝트에 저희는 이제 유니콘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그게 저희 이제 네이밍인데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가 유니스트다 보니까 저희 학교의 심볼이 유니콘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콘 프로젝트로 지금 하는데 사실 아직 유니콘이 아니라 꿀도 아니라 말도 아니고 망아지도 아니고 이거는 뭐 강아지도 아니고 망아지도 아니고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막 배하기에서 창업 생태가 배하기에서 어떤 인펀트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업에 대해서 저희가 서포트한 게 거의 3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유지 매니저님께서 저희 막 좀 핫하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핫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창업 프로젝트를 저희가 3년 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그 스타티스틱을 제가 공유를 드리면 제가 첫 해에는 고민을 했어요. 사람을 어떻게 모을까. 왜냐하면 학생들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낙을까. 너무 많이 모기 때문에. 그래서 분위기는 굉장히 3년 동안 많이 발전했던 것 같고 지금 올해 저희는 학기별로 끊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학기에 약 20개 팀에 한 120명 정도 학생이 액티브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시제품 제작이든 마켓 스터디하든 어떤 액티비티라든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 어떤 저희는 11월 달에 안트로펜십 위크에서 일주일 동안 행사도 해서 많은 스피커분들을 좀 모시려고 하고 사실 저희 학교가 장점이자 단점이 아까 센터님께서 글로벌화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셨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100% 영어학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사실은 어무 천밴분이 거의 대부분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영어가 되는 강사를 공식적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연사분들을 국내에서 모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사분들을 모실 때는 총장님 몰래 총장님 몰래 모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글로벌화가 저희 학교의 화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계속해서 학생들을 계속 미국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저도 뭐 미국을 다니고 뭐 어떻게 네트워크도 좀 활용해 보고 어떤 상황이 돌아가는지 계속 모니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문화를 셋업하는 데 저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론인데요. 문제점 3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답답해 답답하기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제가 사실 저는 저희가 이제 울산에 있는데 저는 사실 울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울산에 대해서 욕도 제가 제일 먼저 하고요. 그래야지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울산 출신입니다. 제가 교수이기 때문에 교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좀 안타까운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김덜연 교수님께서 지난번에도 교수님의 어떤 자질적인 문제 교육자의 자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처음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업이랑 창업에 사실 크게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대부분 창업을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가리키는 일이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테이퍼를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 거냐라는 거에서 저희가 과거 2년도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회 같은 경우는 각 학생팀을 교수님들한테 매칭을 시켜놨더니 막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하려고 하는 건 비즈니스인데 교수님들은 테이퍼를 쓰는 친구들을 원하는 거지 그래서 아무거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첫 회에 저희가 실패를 경험하고 저희가 제가 결심을 한 거는 아 교수님들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구나. 창업신에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교수님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렉처러가 아니라 오그나이즈 역할을 교수는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도 나름 한국 사회에서 교수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스피커를 모실 때도 조금 더 학생들이 어프로치하는 것보다 좀 더 쉽게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오그나이즈적인 역할을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프로그램의 멘토링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전혀 관련를 안 하세요. 저도 안 하고요. 저는 단순히 오버나이즈의 역할을 하고 두 번째 교수님들 역할에서 문제는 대부분 아마 다른 데는 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게 과제 책임자라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프레셔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학생들을 서포트를 하려면 과제 책임자보다는 동반자가 되고 학생들이 문제점을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눈높이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나는 과제 책임자 나는 너한테 돈을 주고 너는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창업자 예비 창업자들의 길을 교육하면서 원하는 어떤 그런 프로파일의 모습이랑 실제 교수님들이 들을 수 있는 모습이랑 약간 감각이 있는 것 같다. 라는 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학교나 직원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글로벌화가 모토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버클리에 굉장히 많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제가 버클리를 방문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부러웠던 점은 그 스태피들이 굉장히 프로페셔널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실제 창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실질적으로 했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일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뭐 그냥 과제에서 인건비 따고 거기서 하여할 수 있는 분들 경험 없는 분들이 그냥 처리 패크워크를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실 이게 효과가 투자 대비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왜 안타까운 부분인데 뭐 그거는 제가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그 학교도 그 부서관의 장벽이 너무 큽니다. 근데 사실 창업이라는 건 제가 저도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지만 어떤 경영의 종합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대기업이 아니라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리소스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프로그램 자체도 사실은 벽을 허물고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보낸다고 재무팀에 가면 재무팀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외국에 이런 마켓 지원해주고 보낼 수가 있냐 이렇게 저한테 답변해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싸우거든요. 이게 저희 목적이니까 학생들도 보내달라. 왜 학생들은 비행기표를 주면 안 되고 학생들은 왜 해외 출장으로 가면 안 되냐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생각보다 벽이 굉장히 컸던 거고 아마 학교에 계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고 세 번째는 저희 센터에 실제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희가 학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상위 탑 2%가 보통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이 기재가 굉장히 큰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죠. 근데 그 친구들이 창업한다고 이러면 학교에서 발음 넣어서 실제로 저도 전화 진짜 많이 받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아 이거 진짜 큰 문제다. 아직까지 부모님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중간에 퍼져버리는 기억도요. 학생들도 너무 많고요. 실제로 학생들의 인터뷰를 해보면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부분을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 부분 학생은 사실 이거는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 최근에 보면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거의 신뢰성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렇게 해서 이게 맞는 방향 같다 그러면 교수님 잘 모르시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요. 놀랍죠. 그래서 이런 사가지 없는 것들이라고 하지만 앞에서는 못하고요. 뒤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 요즘 숫자 정량적 지표 위주의 어떤 이벤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조금 사업계획서 잘 쓰고 아이디어 괜찮으면 어디 가서 상 하나 받아와요. 그러면 사업받아 오면 어깨에 꽁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요즘 저는 뭐 금상 받았는데요. 배상 받았는데요. 안 들어요.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요즘 플랫함도 너무 많고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실 예를 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창업 프로그램 유니콘 프로젝트가 학기당 약 400만원 정도까지 저희가 시제품 제작을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몇백만원밖에 지원 안 해줄 거면서 저 창업교육 상태로 일 안 하겠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비즈니스를 한다는 친구가 몇백만원받게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7만원 8만원에 벌 못되고 이면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에틱의 문제도 사실은 조금 있겠거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하이라이트를 하고 싶었는데 정부의 과제, 저 뒤에서 좀 시간이 3분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뒤에서 넘어가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교수 스타일도 좀 교수법이든 학교의 구조가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2013년 데이터 보니까 4,700개 정도 2년제, 4년제 포함한 이제 디그리를 브레이팅하는 학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창업하면 떠오르는 학교 사실 열 손가락 사실 안되시잖아요. 근데 요즘 경영학 자포스팅을 보면 미국 학교 굉장히 어르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분위기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한국도 사실은 뭐 300여 개 되는 대학이 있는데 이 학교들이 다 창업 과제하듯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창업에 특화되고 좀 여기에 맞게 좀 잘하는 학교들을 좀 하는 거지 사실은 아까 뭐 다른 스피커분들이랑 얘기하다가 똑같은 의견은 들었는데 연구 중심의 학교랑 창업하는 학교랑 함께 포인트가 안 맞는 것 같다고 사실 사실 그것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직원받은 경우도 저희가 모든 사업이나 이런 거 자체가 모두 교수나 창업자의 포커스가 돼 있어요.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플랫폼을 빌딩하고 그걸 코멘트해주는 사람들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어떤 과제든 어떤 연구 창업에 지원하는 서포트 자금이 과연 이런 어떤 플랫폼을 빌딩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저희가 역량을 올릴 수 있게 서포트를 해줬냐도 이슈인 것 같고요. 학교문은 당연히 신뢰가 사실 신뢰라는 거는 이 모든 학교가 다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의 어떤 아까 에티컬한 부분이나 어떤 본인의 본연의 자세 좀 수용 흡수 영향을 좀 많이 키울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 생각보다 말이 굉장히 빠르네요. 그쵸? 시간이 생각보다 없네요. 그래서 대학에 저는 이거를 감히 제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창업을 교육하고 지금 4차 혁명 시대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막 여기 많이 떠들더라고요. 그런데 대학이 실질적으로 구조나 테녀 시스템 아래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들의 어떤 교육의 어떤 이걸 바꾼다는 게 사실 저도 교수긴 하지만 뭐 이렇게 바꿔봐 하면 사실 거부감 들고 엉덩이 굉장히 무거우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틀을 바꾸고 뭔가 이렇게 위칭하울 할 수 있는 거를 애티브하게 하는 교수가 사실은 좀 많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안타깝고 저는 그 근처에 요금이 살짝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신뢰를 넣으면 올림공대의 어떤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례를 많이 드시는데 사실 올림공대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혁신적인 교육을 위해서 테녀 트랙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5년 재계약이에요. 다!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한국 사회에서 좀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특히 창업이나 이렇게 좀 크로스 바운더리를 해야 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정부 과제입니다. 정부 과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떤 박스 안에서 그 안에서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그 박스의 룰을 정하는 게 왜냐하면 저는 R&D 자금을 받아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돌아가는 부분을 설정하는 거는 사실 그 정부 과제의 룰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미래부에서 지원을 받지만 이 과제 성격 자체가 R&D 과제이기 때문에 이 창업이랑은 사실 안 맞습니다. 간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걸 저희가 지원을 못 해드려요. 학생이 지원을 못 해줘요. 왜 안 됩니까? 얘기하는데 저희가 할 얘기가 없어요. 야 이거 한번 걸려.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재단이든 어떤 진흥원이든 이런 어떤 주체 관리하는 측의 어떤 제도적 차원에서 이게 어떤 좀 변 창업에 맞는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저는 여기 이걸 좀 강제하고 싶은데 제가 센터장을 하면서 저는 저한테 인건비를 못 줍니다. R&D 과제를 하면 R&D 하시는 교수님한테 인건비를 드려요. 사실 인센티브나 모티베이션이 있어야지 이렇게 확 아주 오랫동안 그 일을 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까 직원적인 영향증명에도 그렇고 저희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플랫폼을 빌딩하고 어떤 창업자를 키우는 모든 지원에 포커스는 창업자가 돼 있지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사실 창업자는 뭐 어느 정도는 나오겠죠. 근데 이게 롱런으로 하실 때는 이런 좋은 플랫폼을 해서 좋은 퀄리티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과연 이게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직원들도 인형마다 뭐 계약 때문에 다 바뀝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좋은 친구들 이제 좀 쓸만하면 다 나가버렸대요. 그리고 그러면 경험 있는 사람 뽑으면 되지 않느냐 인건비 못 잡게 합니다. 그렇게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부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돈 쓰는 형태에 대해서도 자율성을 좀 많이 부여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임장민 세터장이나 저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유 없이 그냥 통으로 주고 알아서 해 나머지 대신 나쁘게 쓰는지 나중에 감사를 정확하게 받는 거죠. 저는 그게 맞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강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 작년에 이제 김동연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스피커분들 모시는 거나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미니스테이까지 끌고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고요. 제가 3고 철회를 하거든요. 서울에서 3번 낙킹하면 한 번 정도 미안해서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신 분들 저의 술사들이고 재워드리고 제가 놀아드리고 제가 라이드 해드리고 다 해드립니다. 제가 직접 그렇지 않으면 안 내려오시잖아요. 왜 하루를 걸으셔야 되는가 그렇지만 오셨던 분들 되게 진정적인 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니스트가 이유집 매니저께서 말씀하셨던 핫 핫 발표가 지금 됐고 앞으로도 사실 지강에 너무 퀄리티 있는 친구들 많습니다. 거기에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서울에 몰려 있다 보니까 서울의 중심으로 보실 것 같은데 아래 좀 멀리도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